음 그거 몇 명은 알고 있었어요 그거 몇 명은 알고 있었어요 어 그거 몇 명은 알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약간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정말 살짝이요 어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다르죠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근데요 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3명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50명 50명 중에 3명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양쪽 다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거 몇 명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그쵸 느낌은 굉장히 많이 다른데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느낌이 상당히 다르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거 아는 사람 몇 명은 있었어요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50명 중에 3명이니까요 그쵸 자 이게 바로 a few 그리고 few의 차이예요 앞에서 한 거 있죠 몇 명은 있었다 oh yeah a few people knew about that oh a few people knew about that a few people knew about that yeah a few people knew about that a few people knew about that 그리고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없었다 few people knew about that a few와 few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 이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한국어도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헷갈릴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몇 명은 알고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었다 굉장히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게 많이 다르죠 느낌이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a few라고 하느냐 그냥 few라고 하느냐 게다가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그 좀 헷갈릴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요 눈을 감아요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작은 차이잖아요 어가 하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순간적으로 짧게 발음되는 이 관사어 그게 들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의사소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표정도 보이고 제스쳐도 보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건 눈뜨고 귀도 열어놓고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few people knew about that 이거랑 few people knew about that few people knew about that few people knew about that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움이 될 만한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몇 명 없었다 했죠 few people 어 말고 그냥 few people knew about that 이거를 앞에다가 very를 붙여서 강조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very few people knew about that 이렇게 하잖아요 oh very few people knew about that 라고 하면은 몇 명 없었다 해서 거의 없었다 로 약간 더 강조가 돼요 그거 아는 사람 거의 없었어 oh very few people knew about that 이 very를 a few 앞에는 못 붙여요 very a few a very few는 안 되고요 뭘 붙일 수 있을까요? only는 붙을 수 있어요 only a few people knew about that oh only a few people knew about that 하면은 몇 명은 있었던 건데 몇 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 명밖에 없었다 아 그거 아는 사람 몇 명밖에 없었어 only a few only a few people knew about that 그런 반면 oh very few people knew about that 라고 하면은 정말 드물었다 정말 몇 명 없었다 이건 되네요 네 정말 몇 명 없었어 그거 아는 사람 정말 몇 명 없었어 oh very few people knew about that 자 이렇게 해도 사실 헷갈려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이 비슷한 표현 사이에서 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이런 게요 물론 이해를 잘 못한 경우도 덜어는 있는데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해를 잘 못해서 헷갈리는 것보다는 그냥 활용을 많이 안 해봐서 많이 보고 나도 많이 써보고 틀려가면서 감을 잡아가는 건데 그 과정이 없었으니까 계속 잘 모르겠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예문을 그냥 보고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나도 예문들을 많이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few 그리고 a few를 가지고 그냥 랜덤하게 몇 가지 예문을 좀 볼게요 방금 했죠 a few people knew about that a few people knew about that 아 네 그거 몇 명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oh few people knew about that few people knew about that 아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강조하면 very few people knew about that next example 다음 예문이요 we had a few options we had a few options 옵션이 몇 개 있었어 we had a few options 옵션 몇 개 있었어 we had a few options we had few options we had few options 옵션이 몇 개 없었어 이거를 very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강조를 하면서요 we had very few options 아 옵션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었어 we had very few options 정말 몇 개 없었다 we had very few options 아참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어 잠깐만 어 그러면은 어 많지 않았다 랑은 또 뭔가 다른 건가 지금 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we had few options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we didn't have many options 없었다 많은 옵션이 즉 옵션이 많지 않았다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요 야 네 맞아요 좋아요 we didn't have many options we had very few options 라고 할 수도 있고요 we didn't have many options 라고 해도 얼마든지 비슷한 의미로 통하겠죠 아 우리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과 옵션이 정말 몇 개 없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very few 라고 하는 게 didn't have many options 보다 훨씬 더 뭔가 제한적이었던 느낌을 내죠 네 그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didn't have many options 보다 그런 강조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so we didn't have many options 옵션이 많지 않았다 we had very few options 정말 몇 개 없었다 another example there were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yeah there were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무슨 말일까요 there were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무슨 말이죠 어떤 분위기죠 지금 there were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there were a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mm명 없었다라는 얘기죠 It's the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At the time, 당시에는 휴대폰에 있는 사람 몇 명 없었어 Oh, there were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There were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There were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Oh, there were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어, 당시에 우리 학교에 휴대폰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은 있었어 There were a few, 가면 되겠죠? There were a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In my school, in my school가 먼저 나오는 게 좋겠네요 There were a few people in my school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Let's see, yeah, there were a few people in my school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Yeah, there were a few people in my school There were a few people in my school There were a few people There were a few people in my school There were a few people in my school 우리 학교에 몇 명은 있었어 몇 명은 있었다 There were a few people in my school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당시에 휴대폰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는 몇 명은 있었어 There were a few people in my school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다시, 몇 명 없었다 Oh, there were a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아, 지금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요 아예 몇 명 없었다라는 얘기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하세요 There were a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그리고 몇 명은 있었다 할 때는 아예 끄덕이면서요 There were a few people in my school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이렇게 아예 제스처까지 하면서 연습을 하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어느 쪽 의미인지를 몸소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연습일 것 같으니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꼭 There were a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There were a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There were a few people in my school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There were a few people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강조형이요 몇 명 없었다 해서 정말 드물었다 정말 몇 명 없었다 아주 드물었다 거의 없었다 Very few There were very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There were very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There were very few There were very few people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그리고 There were a few people 여기에 only를 넣으면 강조라고만 보기는 좀 그러네요 이거는 몇 명 밖에 없었다 당시에 우리 학교에 휴대폰 있는 사람 몇 명 밖에 없었어 There were only a few Oh, there were only a few people in my school Oh, there were only a few people in my school Who had cell phones at the time Okay, next example 다음 코르도 모아 할게요 I still have a few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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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죠? I still have a few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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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직 몇 개 남았어. 이 얘기죠? 아직 몇 개 있어 I still have I still have 아직 있다 A few left I still have a few left 아직 몇 개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I still have a few left I still have a few left No, I still have a few left 아직 몇 개는 남아있어 I still have a few left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아직 몇 개 남아있어 I still have a few left I still have a few left 반대로 이제 남은 거 몇 개 없어 남은 거 몇 개 없다 I have few left I have few left I have few left 뭔가 너무 짧아서 불편한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very to 넣을게요 I have very few left 좀 더 편해요 그렇지 않나요? I have very few left 진짜 몇 개 안 남았어 I have very few left I have very few left now Now를 붙여볼게요 아까는 still라고 했죠 아직도 왜냐면 이제 긍정의 맥락이니까 근데 지금은 없는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still가 안 되죠 그쵸? 이제는 정말 몇 개 안 남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I have very few lef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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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et's see 여러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제주도에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신 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제주에 아직도 친구가 많이 살고 있고 아니면 다 메인랜드로 이사 온 그런 거를 왠지 겪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I still have a few friends in 제주 I still have a few friends in 제주 I still have a few friends in 제주 하면은 아직 제주에 친구 몇 명 있어요 몇 명은 남았어요 이 얘기죠 I still have a few friends left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I still have a few friends left in 제주 근데 일단 뺄게요 그냥 아직 제주에 친구 몇 명 있어요 몇 명은 있다 몇 명은 있다 I still have a few friends in 제주 I still have a few friends in 제주 이제 몇 명 없어요 제주에 이제 친구가 몇 명 없어요 I have very few friends in 제주 now Oh I have very few friends in 제주 now I have very few friends left in 제주 now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Oh I have very few friends left in 제주 now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라고 하려다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연습 문장 딱 하나만 드려볼까요 여러분 보고 영작을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문장을 아예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몇 명은 알고 있어요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몇 명은 알고 있어요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몇 명은 알고 있다 이거랑 또 하나요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몇 명 모른다 말 되나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전 몇 명 몰라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몇 명 못 봤어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제가 한 얘기와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 번 해보세요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몇 명은 봤다 뭐 해도 되고요 아니면 몇 명은 알고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몇 명 못 봤다라고 할까요 코로나 나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몇 명 못 봤어 이렇게 두 문장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다음에 실시간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안을 같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밤이 될 것 같은데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일 가능성이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이해문들 완전히 외우다시피 정말 정말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듣고 많이 따라 하고요 외우다시피 그런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했던 두 문장은 좀 어렵긴 할 거예요 막 관계절 들어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엉터리가 나와도 상관없으니깐요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실시간 때 만나서 오늘 했던 얘기 그리고 뭐 전에 했던 얘기도 같이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다른 것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숙자 검사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enjoy the rest of your day and I will see you tonight or maybe tomorrow ring around the rosy pockets full like OD I can't move just how I move cause don't nobody know me low key still do more numbers than your fate you could hate but you can't say that I've been missing any place any food what it do moving quick busting moves steps ahead cause I'm out working why you trying to catch the snows keep it smooth